지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도 많이 빠졌습니다만 미국 특히 엄청난 폭락이 있었는데 그게 연준 때문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연준 때문만은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가 증시 혹은 경기를 계절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경기로 치면 경기에 확장기가 있거든요 경기가 슬슬 바닥 짚고 좋아져요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경기가 고점을 짚고 슬슬 내리막이네 그래서 올라갈 때를 확장기라고 하고 내려올 때를 조금 어려운 용어지만 경기 수축기라고 한단 말이에요 내려가기 올라가기 직전 그러니까 완전 그 저점을 경기 침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고점 막 이글이글 할 때 그걸 경기 과열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경기에 사분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계절에 많이 비유를 하는데 증시도 이 사분면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금융장세가 있고 실적장세가 있고 역실적장세가 있고 역금융장세가 있고 그래서 우리 박병창 부장이 항상 많이 인용하는 우라가미 군이오가 얘기한 아시죠? 너무 많이 들어봐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주시장의 어떤 계절이냐 지금 우리 한참 봄이잖아요 실로계절 5월인데 어쩌면 증시로서는 4개 중에 가을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역금융장세다 역금융장세는 뭐예요? 금융장세는 돈을 엄청 풀어가지고 돈의 힘으로 증시가 올라가는 걸 금융장세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금융장세의 반대말 역금융장세는 뭐냐면 중앙은행이 돈을 쭉쭉 빨아들이니까 돈이 말라서 주시장이 꺼져버리는 그런 장세를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역금융장세라고 하는데 이 역금융장세의 특징은 뭐냐면 돈이 마른다 그랬잖아요 유동성이 흡수되니까 뭐가 주가 하락과 동시에 거래가 주는 효과 그래서 코스비 일평균 거래대금을 저희가 차트로 보여드릴 텐데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4월 6일부터 5월 한 달 사이를 보시면 저 한 달 동안에 10조 6,555억 그렇죠? 저게 막 3월 말 폭락장세에서 벗어나서 살짝 이제 안도의 한숨을 시쳤던 그 무렵이잖아요 그때 10조였는데 2021년 1월 한 달 동안 얼마? 26조예요 그러니까 2.5배 이상 그렇죠? 거래가 폭증했죠 저거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2021년 1월이라는 게 삼성전자가 9만 원 갈 때 아 저때가 그때군요 네 진짜 많이 샀는데 많이 샀어요 이때가 뭐 3천 넘고 이럴 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가 16조 저때도 이제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어쨌든 16조 작년 이맘때쯤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1년이 지난 시점에 보니까 직전 한 달 정도죠 10조대로 다시 내려와서 정확히 2020년 4월 6일부터 5월 6일 사이하고 거의 흡사해진 그런 상태죠 거래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 저렇게 거래가 줄면 가장 영향을 받는 업종이 어딜까요? 증권 업종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저 차트 자체가 우리 시장의 유동성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 지난달 6일부터 한 달 동안 하루 평균 거래 대금이 7조 5천 5백 3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초기인 2020년 같은 기간보다도 적은 규모다 그러니까 코스닥은 더 줄었다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게 이제 뭐 글로벌리 보면 미국의 연준 한국은행도 벌써 뭐 금리를 꽤 많이 올렸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코스피 변동 추이를 보면 전혀 회복을 못합니다 뭐 회복을 좀 하려 치면 금리가 올라가고 또 경기에 대한 우려도 나오는데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2,988.77로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지난 5월 6일날 2,644니까 무려 얼마가 빠진 겁니다 350포인트, 340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 거래가 줄면서 하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러면 역금융장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거냐 이거는 이제 연준의 혹은 한국은행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에서 유동성에 대한 흡수를 언제까지 할 건지 하고 비례하겠죠 물론 이제 장은 조금 선반영에서 역금융장세에서 먼저 탈피를 할 겁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아직은 금리 인상 초입에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잖아요 특히 미국 연준의 스탠스라는 스탠스는 75BP냐 50BP냐의 차이지 이거에 대해서 연준의 금리나 속도가 줄어든다든지 폭이 줄어든다라는 전망은 아예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심한 경우에 미국의 시티그룹에서는 양적 긴축으로 패드의 자산이 1조 달러가 줄어들 때마다 1년 이내에 주시장의 주가가 10%가량 하락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 금리 인상과도 벌어서 QT라고 하는 퀀터티브 이징이죠 양적 긴축도 사실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제 양적 긴축이 시작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사실은 미국 내에서의 유동성의 흡수로 인한 주가 하락 거래량의 감소 이것도 있지만 당연히 신흥국에 나가 있던 미국계 자금들의 회수가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시장에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외국인이 지난달 초부터 이달 6일까지 6조 7,560억 원을 순매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관도 이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건지 3조 2,405억 원 원치를 팔았거든요 합치면 10조입니다 한 달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개인들이 10조 물량을 받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주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거래도 줄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IPO 시장이 얼어붙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시죠 대역급이라고 평가됐던 SK실더스 이거 취소가 됐고 이외에도 여러 개가 취소가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상장 예정인 기업들도 이거 상장 괜찮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왜냐 기관 투자가들이 일단 우리나라 공모 제도는 굉장히 개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하게 돼 있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먼저 물론 물량이라는 측면에서 불리한 측면이 있지만 이렇게 보험을 들어주거든요 수요일 측에서 몇 대 몇 이걸 보고 들어가는데 예를 들면 전에는 대부분 1000대 1 이런 데서 왔다 갔다는데 지금 100대 1이 채 안 되는 것들도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으로 써요 이 하단부에 대부분 쓰다 보니까 공개하려는 기업 입장에서 이 가게는 못하겠다 하고 철회를 자진 철회를 하고 이런 상황이 돼 있죠 그래서 정말 전형적인 역금융 장세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넘버원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올리고 또 큐티같이 금리 외적인 측면에서도 유동성 흡수를 하고요 넘버투 그리고 거래량이 감소한다 그리고 증시의 신규 유입이 신규 공급이 줄어든다 사실은 이제 SK실더스 같은 경우 상장 처리한다는 건 그만큼 증시의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를 잘 보고 계시고 또 이런 역금융 장세의 특징은 대형주가 안 됩니다 돈의 힘으로 올라가는 그런 힘이 약하기 때문에 대형주가 되기가 힘들다 그리고 성장주가 약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미래의 꿈을 땡겨서 뭔가 해야 되는데 불확실하다는 거죠 돈의 힘으로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급격히 훼손이 될 가능성이 그래서 요즘에 인터넷이니 또 예를 들면 플랫폼이 이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빠지는 것도 그런 거고 그러면 어떤 데가 되냐 확실한 캐시카우가 있는 데가 좋다는 거죠 그리고 캐시플로우가 안정적이고 주주들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회사들이 이 대목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는다 박석중 신한금융투자팀장이 코테이션을 달았네요 금리 상승기 수혜를 볼 수 있는 현금 창출력이 높은 기업을 살펴보라 이렇게 코멘트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공감하실 것 같고 또 우리의 투자도 당분간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 게 한 가지 코멘트를 덧붙이자면 유동성을 줄이는 게 중앙은행이잖아요 중앙은행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 예를 들면 신뢰를 받고 있을 때는 역금융장세가 짧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최근 연준의 어떤 시장에 대한 신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오히려 더 진폭은 커질 수 있겠다 연준이 지금 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때는 이 정도 하면 이제 그만할 거야 혹은 예측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지금은 스텝이 좀 꼬여 있는 상태라서 이 역금융장세가 언제까지 지속될지에 대한 가측성이 매우 떨어져 있다는 측면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중에 돈이 마르다 보니 코인도 좀 안 좋습니다 아시죠? 3만 4천 달러가 붕괴가 됐네요 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왜? 코인도 들어갔어요? 코인도 들어갔지 그때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비트코인 아니죠 비트코인 아니죠 비트코인 아니죠 그건 어떻게 몇 퍼센트야? 제가 들어간 코인 디센트럴랜드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밀크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였지? 뭐 하여튼 있어요 세 개나 들어간 거야? 샌드박스인가? 없는데 2월 초 들어갔거든요 56%까지인 거예요? 네 코인치고는 그래도 선방했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3만 4천 달러가 붕괴된 게 1월 24일 이후 처음이에요 그래서 고점 대비하면 고점 대비하면 이게 반토막이 났다 비트코인이 그래서 3개월 상승 추세선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때가 좀 사기 좋았던 타이밍이었던가 많이 빠졌었는데 더 빠졌네 거기서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6만 9천 달러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3만 4천 달러니까 50% 이상 빠진 건데 이것도 역시 금리 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금리가 인상된다는 거는 사실상 두 가지 측면에서 이런 비트코인의 투자를 제약합니다 하나는 비트코인 투자도 주머니에 남는 돈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잃어도 되는 돈은 없으나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돈 외에 어떤 돈이 있어야 되는데 가처분 소득이 굉장히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자내야죠 줄어들 젊은 분들이 많이 하니까 그리고 참으려면 미국 기준으로 휘발유가 엄청 올랐죠 물가 계속 오르죠 식료 품반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아휴 야 이번 달 적자다 그럼 어떻게 돼요 코인이라도 회수 이렇게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비트코인으로 거둘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물론 비트코인 하면서 3% 5%를 기대하고 하는 분은 없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의 이성적인 생각들이 아 부위험으로 얻는 수익과 그렇지 않은 위험 자산에서 얻는 수익을 우리 인간의 머리가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그걸 자동 계산 해내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 이거예요 기준금리가 미국 10연물이 지금 3.2가 됐잖아요 거의 이런 상황으로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이쪽으로 준비를 하거나 이쪽으로 들어간 돈이 그만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확실성이 고향돼 있는 자산군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 태도가 나오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만할까? 알겠다고요 아니 내가 여기 뉴스를 잘했는데 감정 나오네 그래서 어쨌든 이더리움, 니플, 솔라나 이런 거 다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하락하고 더 문제는 뭐냐면 한때 엄청난 관심을 받았던 NFT 있잖아요 NFT가 폭락세예요 NFT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거보다도 NFT 가격이 더 많이 빠지는 왜냐하면 이거 도대체 이게 어디서 왜냐하면 비트코인만 해도 이제 히스토리가 있다 보니까 추세선을 그릴 수가 있는데 NFT는 추세를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그 원숭이 이런 거 원숭이 뭐라 그러지 그거 있잖아 유명한 거 고릴라 원숭이야 고릴라 하여튼 그런 게 폭락세도 많아요 몇 억씩 가고 그랬어요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래서 NFT 같은 신종 자산도 금리 인상의 어떤 후폭풍을 제대로 막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정프론 과연 NFT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습니다 마셔주시는 분께 또 싸? 또 싸? 주식 털려 비트코인 털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뭐 좀 들어가볼까요? 우리 이제 마스크 야외에서 벗고 미국이나 유럽 다 벗잖아 실내에 그런데 백악관에서 뜬금없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올가을 코로나 확진자 1억 명이 되면서 마스크를 다시 써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워싱턴포스트와 CNN이 백악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추가 예산 지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없다면 또 신종 변이 발생 외부 요인이 발생하는 전제 하에서도 올가을과 겨울에 신규 확진자 1억 명 발생 가능성을 우려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미국에서도 계속 사망자가 나오고 있고 지난주에도 500명 중에 한 명 죽었다 비트코인 저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위드 코로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변종이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나 이제 경제적으로는 거기서 이미 좀 벗어나온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어쨌든 백악관의 얘기는 올가을 겨울에 이 코로나가 다시 다시 확산되면서 미국 기준으로 3분의 1 그러니까 3억 좀 넘어가는 중인데 1억 명이 확진이 될 것이다 라는 보도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전처럼 무슨 락다운하고 이러진 않겠죠 그럴 것 같지는 않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조금 예외로 봐야 되지만 어쨌든 마스크를 다시 쓸 수도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상징적인 언급을 한 거죠 세 번째 뉴스 페드 얘기를 좀 해봐야 되나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까 이게 세 번째예요 세 개 했나요 오늘 썼어 그렇습니까 뉴스 그리 재밌었어요 두 개 한 줄 알았어요 비트코인이라면서 그냥 정신이 없었구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뉴스 3위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우리 박병창 부장님 모시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3프로TV가 정성들여 준비한 위드담 칼리지 첫 개강일인 5월 10일 전까지가 마지막 얼리버드 할인 기간입니다 아직 입학하지 못한 분들은 주목해주세요 꽤 많은 분들이 이런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10명이나 모았는데 조금만 더 깎아주실 수는 없습니까? 직원 교육용으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아니 궁금한 게 있는데 어디에 물어봐야 될지를 잘 모르겠어요 이런 궁금함이 되신다면 010-3898-2324 010-3898-2324로 전화주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